고령 놀러 가봅시다 안녕 잘했어 빠이빠이 아 이따 올거지? 대가야 박물관 도착 여기가 유네스코로 지정된 곳이랍니다 오 여기는 쌀쌀하다 쌀쌀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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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안녕? 아 차오나 이거죠? 엄마도 아는 차오네 음 예쁘네 여기 여기 저기 저건 뭐야? 우와 여기 영화감들 보세요 스리드도 있네요 시원한 시간이 있네 이거 지금 영화는 하는 거네 그냥 더 마블이랑 한국 게임이랑 아 저 있는 거 보일까 야씨 진짜 부서진 거 아이가 이거 너무 작잖아 이러분도 여기 앉아 있었다 유리 가위바위보 아 좋네 그럼 이거 가위바위보야? 이거 반대면 불어오는 거 있잖아 아니요 반대면 전부 다 불어오는 게 돼요 이거 저거 저거 봐 화살 척 같은 거 대한민국에 양궁을 달하는 이유 포토전도 있네 물놀이장도 있고 저거에 가면 일단 물놀이장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한 것도 안한다 아 여기 편의점도 있어 지금 마블 영화는 여기서 온다니까 그래도 물이 여기서 우와 뭐하는 데야? 아 그렇구나 장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신경 썼고 아 갑자기 여기 놔둬도 되잖아 아니 알맹이 들었잖아 아 고둥 맛있겠다 고둥이 진짜 맛있게 생각해 고둥이 별로 안 짜는데 강아리 만들고 하는 길이 강아리 못 만들겠다 이거 눈이 이렇게 크다고? 응 못 만들겠다 나 나 나 나 나 다른 거야 두 개 아 두 개 아니 두 개 똑같은데 여기 시험장이래 야 재채기 있다 재채 진짜 재채기 있어 아 여기 허리 워낙 깨끗하니까 아 이거 맛있데 이거 와 여기 살구나 도자기 체험사? 어 도자기 꼽는데 지금 무슨 공사하나보다 그 대장관 있잖아 아래가 우리 그거 봤는데 있지? 어 풍로 그거 보러 갔는데 거기 여기 대장관 무슨 뭐 방어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요 엄청 크니 완전 스팀펑크 그래 이게 외련 유명하다 자는 뭐지? 얘는 그냥 그려놓은 거네 얘는 수박이오 가자 딸기 둘 다 서로 딸기 다른 그네로 가는 다른 그네로 가는 여기 연꽁이 봐도 추버갖고 지금 야 이거 폈을 때 진짜 예쁘겠다 분수 분수 먼저 가서 올리미 잘 해놨다 일단 정연이 달라지게 아줌마저 처음 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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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면 진짜 우와 르네스코 지정된 고분대 여기까지는 안 갈 거라서 아우 진짜 뻥긋뻥긋하게 생겼다 지정되었네 어디에 나오는 거 같애 지난번에 여기가 불빛이 아악 까다로운가 이렇게 하는 Comment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 무섭군요 안에 묘한 모양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게 이 순이 순장을 의미하는 건가? 그래 순장이 뭔데 이 사람은 네 전 미끄러짐이 진짜 너무 위험해 약간 윈도우 바탕화면 같이 생겼다 약간 LA에 할리우드 그거 찍었을 때 느낀다 뭔 느낌인지 알지 어 저기 사람 가고 있다 저 찍은 사람이 좀 많네 이리 와 고령 시내 쓰레기밖에 될텐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이리다 끼면 저기 다 비계질 우와 근데 뭐 대단한 도시대인 건 아니라서 이게 조그맣게 할 수 있거든 여기 무슨 저기다 뭘 해놨네 야 이거 진짜 미끄럽다 이거 잘못 밟으면 그냥 가겠는데 이거 너무 예쁘지? 앵두 같다 앵두 그렇네 앵두 같지? 응 키가 너무 시럽다 도로를 되게 잘 해 놔 가지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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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왕이 있네, 지금. 관을 따라해 주구나. 돌려봐봐. 고맙습니다. 입는 그걸로 그냥 다 추성을 해놨네. 그래. 멋있어. 여기가 힘드네. 바닥에 돌아봐봐. 이 옷이 조금 내려와야 돼. 그러니까 옷 위치가 안 맞다. 손 같은 건 다 인식이 되는데. 근데 소민인데 소민은 맞았고. 소민은 됐고. 예쁘다, 예뻐. 예뻐, 예뻐. 아, 이게 아까 엄마 옷 입었을 때 입었던 목걸이다. 디테일 쪼어. 굿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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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여기 입장에 원래 있어. 짜잔. 여기는 영상을 보는 데라고 하는데. 영상이 나오나? 아, 여기도 화장실 있구나. 말할 때나. 나 같은 마련을 きっと 안 하다가 물이 이것도ident. 여러분의 옷들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뭐야. 진짜. 거상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. 와. 거상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. 거상 나라이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. 말고. 그냥 그러고 보니까. 침에 금이 갔더라고요. 그래. 의상실이다 의상실 그냥 이렇게 하나로 지어놨어서 다 안에 붙이는 건 피트형으로 지어놨는데 나하게 잊어버려야 되나? 오 여기는 굉장히 넓다 쟤는 못들어가는 것 같아 어린이는 과학도 안에서 어린이는 못들어가는 것 같아 아 나 쟤는 못 자 나 쟤는 못들어 아니 이거 와일이 큰 걸 달아놓은 거 그러니까요 이거 커가지고 밟은 거 나가놨는데 보여줄게 시작 뭘 보여준다는 거야 오우 싸우다 짱짐 짱짐 이렇게 쓰라고 만든 미술관이 맞는 건가? 이렇게 쓰라고 만든 미술관이 맞는 건가? 우리 대구 볼찜 줌짜리 있어 볼찜 짱짜리 있어 볼찜 짱짜리 어떻게 할 거야? 검단다 검단? 모기 버섯이다 네 냄새 완전 맛있는 변다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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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겨울 준비 완료 안녕 잘했어 얘들아 내일 휴보라서 오는 사람 더 맡겨주실 사람 많아 포스트포롱 아 이제 아이파크 아파트가구나 나대지마라 포스트포롱 와우 포스트포롱 귀여워 아우 포스트포롱 진짜 너무 와 사람 진짜 많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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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차도 대구 사람들 다 이쪽을 여기에 모였나봐 이 동네